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다임입니다. 오늘은 여수시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뉴 슈퍼 개선형 저상입니다. 뒤에서 4석이기도 합니다. 뉴 슈퍼 내부입니다. 흔한 내부이지만 선팅도 되어있고 브레이크 등이 있죠. 참 선팅이 되어있는데 이건 괜찮네요.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선팅하기는 잘한 듯. 이 차는 로우백 슈트로 나왔습니다. 요즘은 하이백보다는 로우백으로 나오더라구요. 이제 여수 S4역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하차별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. 오늘은 여수역의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입니다.